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수미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베베코 도넛을 준비했습니다. 제주바다 한라봉 에이드, 자두에이드.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베베코 도넛은 부산에 하나 있고요. 망미단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9개월 전에 이 베베코를 찍었을 때는 전국에 한 5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10개가 넘는 매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드라마에서 하는 미남답? 그게 드라마에 이 베베코가 나온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이렇게 팍팍 투자를 하시나 봅니다. 그러면 가맹전 사장님들은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준비한 메뉴는 제가 안 먹어봤던 신메뉴 위주로 가지고 왔고 음료수는 사장님이 다시 방문해줘서 고맙다고 서비스를 주셨어요. 여기는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매장으로 뭔가면 여기는 배달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 도넛하고 쿠키슈 말고도 소금빵, 애플파이, 패스치리 핫도그 뭐 이렇게 여러가지 있는 것 같아요. 베베콘은 얼려서 먹어도 맛있다고 합니다. 일단 사장님께서 음료수를 주셨으니까 이렇게 탁 따갑고 먹어볼게요. 제주바다 한라봉 에이드 아내가 이래요. 따부사. 오, 맛있네. 이 앞에가 카스테라 메뉴 3개입니다. 얘부터 먹어볼게요. 우유 딸기 카스테라. 오, 묵직하네. 와, 다 색깔이 예쁘다. 옆에는 이렇게 카스테라 가루가 묻혀져 있어요. 오랜만에 또 먹으니까 기분 좋다. 달콤하고 맛있다. 이 빵피 진짜 다르다. 쳐... Burton dá르... honest dispara 오 pane 찹채 빵피가 쫀득하면서 촉촉하면서 그래요 지금 흑임자 흑임자 크림도넛은 4,500원이네요 크림이 달콤해요 흑임자 크림이 매우 고소해요 흑임자 크림이 비벼 먹어요 흐어어 폭소오네 생우유 카스테라 4,300원 위초코 카스테라 도넛 괜찮네 제가 그때도 크림은 제 입에 살짝 달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달콤하게 단맛이 좀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빵피는 진짜 쫀득쫀득합니다 부드럽고 쫀득한 거 카스테라 도넛 쿠키 좀 먹어볼게요 맛있게 보이죠? 사이즈는 한 주먹만 해요 카스테라 크림 안에 억수들어가 있네 저번보다 더 들어가 있는 거 같다 지금 쿠키슈가 겉은 바삭바삭한데 빵 안에는 지금 촉촉해요 싱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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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 피치 요거트 여기에 다 섞어주셨어요 복숭아 맛 시큼한 달콤한 맛 아삭아삭 고춧가루 소금 소금 고춧가루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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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피가 다른 집하고 좀 차별성을 좀 있고 크림은 지우에 살짝 달아요 개인적인 입맛입니다 억수로 진하게 보이죠? 억수로 달면 억수로 안 먹으려고 아까 쿠키씨하고 크림이 똑같아요 아껴놨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초코 크림이 엄청 많이 들어가있다 꼬도카이 막 달달한 초코는 아니고 초코가 끝까지 들어가있다 크림이 많아요 크림은 생크림으로 기름이 많이나 생크림이 맞춤 두 개 다 맛있다. 초코를 마지막에 먹기를 잘인 것 같아요. 이거 남길게요. 아까 쿠키쇼하고 크림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배가 부르기 때문에 적당히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먹었던 도넛을 지금 먹어보고 있는데 신메뉴가 나온 매장 위주로 지금 먼저 먹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쫙 보면 없어진 매장들도 많더라고 좀 안타깝죠. 마음이 안 좋지. 그렇다면 있는 도넛 가기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새로운 도넛집 안 가지 말고 기존에 있는 도넛집들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이렇게 다 한번 둘러보세요. 그래야 사장님들이 좀 오랫동안 영업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제가 길에서든 헬스장에서든 제가 뭐 다니는 데가 그서 그거 그가 근데 우연히라도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손미미 화이팅! 못방 유튜버! 그렇게 저한테 응원을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좀 뿌듯하고 저도 하루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행동무지를 똑바로 하고 다니자 이런 생각도 또 한 번 더 세뇌이고 혹시라도 저를 마주치신다면은 그냥 오셔가지고 우리 반갑게 악수라도 해요. 그러면 저도 하루가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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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